안녕하세요 마리쌤 입니다 오늘은 또 화가 황한집이 놀러 또 왔거든요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척박지 담아누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조금 논아 먹으려고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그 1편 나갔을 때는 부엌은 안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황한의 부엌 여기서는 베이비라고 합니다 베이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심플하니 너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미있습니다 찬장입니다 찬장 초박한 도자기 여기 다 합니다 그릇이 이렇게 우리도 살면 참 좋겠죠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우위에는 요거는 이제 화장지 요 그거네요 크리넥스 같은거 요렇게 얹어 놓고 요렇게 요렇게 요건 라면입니다 라면이 요렇게 조그만 합니다 여기는 절반 정도 2분의 1 수준은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도마와 프라이팬 황한의 도마와 프라이팬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주방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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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단지 요거 단지가 이쁘다 쌀단지 요거 이쁘네 그리고 요거 계란 넣는거 한번 보십시오 계란 계란하고 저기 호박하고 양파 너무 귀엽다 양파 지금 싹이 나와 가지고 이제 파처럼 먹으면 되겠다 아이고 여기 계란 뭐 금방 놓은 것 비슷하다 여기 어 지푸라기 놓고 요렇게 소쿠리에 너무 귀엽다 그죠 냉장고에도 안 넣고 하여튼 하여튼 간에 너무 귀엽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여기에 착 끓여주는 요거 커피포트와 요거 양념 요거 답니다 요거 다고 그 다음에 요거 저기 개수대 요렇게 저기 세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수 세면으로 만들고 그것도 창문이 요렇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요게 이제 자기 거실입니다 이게 거실에 이제 테이블인데 테이블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문입니다 문 요거는 문이고 요건 창문인데 창문 두개와 그냥 문 하나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어가 맞아졌는지 제가 참 이상하네요 문의 넓이하고 이 창문의 넓이랑 이게 어떻게 똑같아 가지고 요렇게 해서 유리만 통유리만 하나 딱 얹어 갖고는 이 훌륭한 있잖아 지금 몇 인용이야 10인용 가까운 이런 저기 나오네요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음 저기 벽에서 뛰면은 10인용이네요 이거 잔치도 하겠다 지금 항안의 집에 이거 주방하고 주방에 저기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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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거리 한번 보십시오 와인거리 참 신기합니다 요렇게 뚫어 가지고 요렇게 와인거리 오 무슨 가야금처럼 요렇게 딱 해가지고 와인을 딱 들어놓고 여기 답니다 주방에 그 항안에 주방이라는 것은 여기 다고 나무와 키터도 하나 걸려가 있네 너무너무 소박하죠 노래 삶은 참 좋겠습니다 항안의 주방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안의 주방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것이 뭐 것 같아요 이것은 그라비올라 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암에 좋다고 해 가지고 한국에서 난리나 뜨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해체하다가 보여주자 싶어 가지고 지금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지금 해체합니다 그라비올라 이게 안에 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얘는 또 좀 행운이네요 시가 별로 없어요 시 여기 까만 시가 가득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 희한하게 얘는 시가 별로 없네요 속에는 있긴 있어도 밖에도 가득 까맣게 보이는데 요렇게 요렇게 시가 요렇습니다 그라비올라의 시는 심으면 이제 시 나겠죠 그라비올라 마당에 한번 또 심어 볼랍니다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엄청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라비올라는 그리고 이게 이제 항암 효과 있다 해 가지고 한동안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한동안 또 난리났었습니다 그라비올라 입 난리지 입으로 차로 많이 돼 있고 입으로 입 그라비올라 입 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먹었답니다 좋답니다 그라비올라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